아 너였구나 그거 내놔 존나 아프겠다 기,기를 일단 채워야 되는데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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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와보라고 와보라고 야 기 찼어요 갑시다 하다다다다 차고 덜개 얌마 얌마 일어나 빨리 빨리 꺼져 임마 자식아 오지마 호떨 존나 기분 좋네요 와 진짜 타격품이 일품이야 정말 타격감이 호떨이 최강이야 정말 자 내려갑시다 여기 한번 내려가고 한번 더 내려가면 거기에 마지막 형님이 있던가 아 깜짝이야 놀랬잖아 임마 이리 임마 칼 꺼내서 아잇 자자자 제가 가구요 이게 바로 도깨비 불꽃 단독 여기로 으으음 우와우왕꿃 방금 뭐죠? 아잇 아잇 쩌잌 고마워. 가만히 있어서 고마워. 얘 기다리고 있었네. 기다려 감히? 자식이 숨어가지고 어떻게든 한 대 때려보려고. 그래. 성공했어 너. 축하해줄게. 이거를 길을 모아야 되는데. 깜짝이야. 깜짝이야. 뒤에 뭐야. 뒤에 뭐야. 자. 길을 모아서 가면 되겠죠. 길을 모으면 쟤는 한방이에요. 한방. 일로와. 한방. 자 또 어디야. 어 방금 총소리 났어요. 다시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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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내놔 임마. 그렇지. 이게 총이 없어질 때가 있고 안 없어질 때가 있어요. 이상해. 어. 끝났네요. 그럼 이제 마지막 형님과 일대일. 좋았어. 아. 아니 형님 형님. 그러지 마세요. 너희들. 아직 살아있었구나. 도와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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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때랑 이어져있네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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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이거랑 입금듯 개쌍 가. 어. 너야. 어. 귀엽네. 나쁜건 아니고 귀엽네. 음. 이런 취향이세요 형님. 어. 어어. 거절당했어요. 어. 그저 기구로 별로 없었는지. 죄송합니다. 어. 마지막, 좀 꺼내려. 안돼 찌르지 않으시는건가요? 찌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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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아니구요 예 안찔러요 넌 저는 정말로 사랑하는거에요 사람의 얼굴을 보냈고 넌 그런거에요 덤비십시오 아 그때 서브캐 아니었네요 그때 메인캐랑 이어져있는거였어요 좋아 저의 실력을 보여드리죠 호똘의 힘을 호똘만 있으면 저는 뭐 무서울게 없어요 동성애 짓게 심하노조 사나 마지막조 요호요호 안맞았어 안맞았어 예예 피 안깎였어요 그쵸 그렇다면 여군 어떠 형님 자 통해요 통해요 잡기 통해요 피하고 이거는 바꿔서 북두신권 오오오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자 벌써 체력이 야 체력이 벌써 이렇게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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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긴장 긴장 봐라 갑자기 버튼 액션 뜰수도 있어요 세모 세모 오케이 와아 휴 자 도지마 이용 포떨 포떨 좋아좋아좋아 자 걸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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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한 번 깝시다 북두신권 좌밥인데요 알꺼 어허 포떨 너무 쉬운데 포떨이 들어간게 너무 쉬워 에 끝났어요 아이고 형님 죄송해요 아 너무 강해서 죄송해요 강인하죠 형님 덕분이에요 형님 덕분에 예 경험치를 많이 얻고 예 어디서나 마지막 그거 덕분에 완전 강해졌죠 더이상 강해질 데가 없어요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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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바우라 시바우라 가자 오호 경험 뱃리드가 이쁘게 sne라 뱃리드가 아주 조금이고 허허허 하하 legendary 그리스도 내가 이런곳으로 뱃리드가 다섯멈 자막 뱃리드가 흐흠 하루카도 같이 가야겠죠 시바오라 보드로 어 일단은 저장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아니 준비됐어요 다 됐어 요리 되까마시다 하루카 가자 제11장 클리어 아 바로 이렇게 나오는거군요 제12장 제외 끝이 보이네요 끝이 예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12장이 끝은 아니구요 13장이 끝일거에요 아마 하아 가자마가 기다리는 곳으로 자 배 안으로 가야되는데 여기 누군가 있네요 누구냐 어 무기상? 공짜는 아니지만 자식아 공짜로 좀 해주지 정말 지사빤스 지사빤스 오 타오리너 맥시멈 이거 많이 사둘까? 어 그러면 출입출입 음흠 자 세개 야 요거까지 먹고 한 네개 히트 게이지가 꽉 차요 이거 쓰면 됐어 꺼져 말이나 좀 걸어볼까? 뭐하는 애들이야? 아 테라다의 부하네요 아 그렇구나 굳이 뭐 무릴 필요는 없겠어요 자 가자마 오쌈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네요 아이 테라다 그쵸 맞죠 네 펜덴트의 것 教えてくれた 하 그때 그 베팅센터 마지막 형님한테 잡혀가지고 그때 구해줬던 사람이 테라다 였어요 음 여기 음 너 얼굴이 좀 그대로네 음 오쌈 그 때 스나이퍼 맞은 이후에 처음이죠 잘 오셨구나 카즘 오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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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계셨군요 죄송합니다 그때로 그때로 아저씨야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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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맨 와우 히트맨 암살 그거 맞죠 예 히트맨 게임으로도 있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이제 모든 진실을 듣게 돼요 응 응 응 응 응 응 그 여자친구의 미즈키는 유미의 어머니 에? 유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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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즈키입니다 너희들이 미즈키인다고 찾아뵙은 유미였어요 유미가 유미가 미즈키는 5년 전 유미가 연주한 모습입니다 그럼 하루카의 어머니는 유미입니다 그녀는 유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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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어머니 유미가 유미의 아니 하루카의 아버지는 제 왕과 진구 진구 요 그녀는 미 유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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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 유미가 누구멍에 이런라 미 유미가 Lord 유미가 시리즈 유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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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할 유미가 나 그녀 그녀 좀 틀리네요 그때 회상 들어가나요? 뭐지? 雨 응? 雷 하... 기억나나요? 야! 뭐지? 모르겠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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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기억은 하지 못했다 음... 내가 그 때 알았다 동지마쿠믹을 죽였는데 사실은 누구일까? 그리고 미시마가 유리시장에 장례식장 시마노 왔을 때 아... 근데... 유미는 왜? 진구라고 맞아 왜 날 놔두고 나와 결혼했어야 됐어 아... 아... 아니죠 그때 기억상실이었죠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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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네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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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